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의 맛성분 구안일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재료 각각의 특성을 알면 음식을 만들기 쉬울 것입니다. 같은 육수를 만들어도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드는 것과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표고버섯 육수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쉬운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표고버섯의 특성을 알고 육수를 만들게 되면 좀 더 어렵고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수고로움은 표고버섯의 구안일산을 최대한 추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턱대고 모든 재료를 집어넣는 방식의 육수를 끓이시나요? 표고버섯은 구안일산입니다. 물론 건조되며 글루탐산도 늘어나지만 집중적으로 구안일산에 집중하는 셰프가 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료에서 글루탐산보다 구안일산을 만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칠맛의 상승을 일으키기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표고버섯이 특이한 점은 맛성분인 구안일산을 만드는 효소도 갖고 있지만 분해하는 효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육수를 만들 때는 그 양면성을 능숙하게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가 모든 요리의 최적인 상태는 아니니 표고버섯 육수를 만드실 때는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 육수는 온도조절이 핵심 같습니다. 구안일산을 중점적으로 추출하는 온도조절법입니다. 물이 담긴 냄비에 표고버섯을 넣고 불을 켭니다. 40에서 60도의 구간은 강불로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80도가 넘지 않게 온도조절 후 국물을 우리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불을 켠 후 40도가 되면 강불로 올려 70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최대한 빠르게 올립니다. 70도 사이에서 온도를 조절하며 1시간에서 2시간 국물을 우리면 좋습니다. 국물을 우리면서 60도 이하로 온도가 내리거나 8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조절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더 깊은 맛에 표고버섯 육수를 만들고 싶으시면 버섯을 물에 담근 후 밀봉한 후 냉장고에서 하룻밤 국물을 만들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하룻밤 지난 국물은 위에 방법으로 끓이되 5분 정도 우리고 걸르면 되겠습니다. 물 1kg의 표고버섯은 20g에서 30g입니다. 최소의 양으로 잡은 것으로 더 적은 양은 맛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좀 더 넉넉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넣는 양이 많으면 향이 강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